띄웨어 산이 왔습니다 어디? 줄? 오늘은 줄! 그러면 한 판 더 할 거긴 해 어디가 천사를 천사 근데 진짜 오줌 마려웠어 빈질이님도 몬스터롱 끄고 배그 들어오면 될 거 같은데 배그가 뭐지? 배그! 순간 배그가 뭐지? 하고 있었어 생각을 해보자 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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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배그 다시 깔아야 하는데 배그 크러쉬 떠가지고 저 뭐지? 다시 깔아야 하거든요 지워가지고 일단 한 판만 더 하자 한 판만 더 하자 자신감이 붙었다 아 참 별거 없다니까 근데 엔딩 솔직히 몇 번 보긴 했어 다만 몇 번 업데이트 됐다는데 AI 좀 올라가고 텐도 좀 덜 나오고 근데 음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내가 안 해가지고 힘들어 아 진짜 에? 아 초반에 템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구해야 하는데 왜? 아 위에부터 좀 보자 응? 괜찮아 원래 초반에는 막 움직여도 되는데 저거 울려가지고 조금 조심 좀 합시다 아 똑같은 곳 다시 온 느낌적인 느낌 느낌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어? 에그 타이머 전판에는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더니 앱은 좀 나왔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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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님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솔직히 어떻게 발소년을 드림키레도 합법인가? 응. 아니요. 잘 모르겠네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깜빡거려가지고 설마 했거든. 이미 불이 다 꺼져있어가지고 깜빡거리는 것도 잘 보이지도 않고. 아 씨. 프레시를 키고 다녔어야 했는데. 아 오케이. 아니 이거 억울해서 한 판만 더 가자. 아니 헬기 키가 시작부터 나와가지고 겁나 좋았는데. 아이 참. 아니 근데 맵을. 맵을 진짜 기를 까먹어가지고. 힘들다.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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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였어? 아 근데 에일리언이면 에일리언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그 찔뻔기 전정드릴 인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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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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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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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ависolt willils. satisfied. 계단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. 그래도 이번에는 소리 안 질렀어요 펌프만 나오면 되는데 자꾸 하나만 남기고 그래 너무 쉬우면 오히려 그게 더 재미없지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잠시만 좀 마음만 좀 더 아이고 내 심장 심장이 아 얘가 뭐라 해야 하지? 꺾이는데? 그래야 하나? 계단처럼 빙글빙글 두는데나 그런게 많으면 도망치기 쉽거든 얘는 아 그리고 소화기를 한번 찍 뿌리면 되는거 아니었나? 그냥 계속 뿌리고 있었어야 했나 원래? 아이고 내가 쓰는게 늦었나? 쓰는게 늦었나? 흠 아니야 이렇게 쓰는거 맞아 근데 호화기 아 잠시만 아 이면 나 못 맞췄나? 폰 맞췄나? 응? 아 그렇구나 그냥 좀 누르고 있을걸 아 여기야 아 느낌 좋았는데 알코 마즈카 게임이었어 아 진짜 그런데 너무 아쉽다 그렇지 않아요? 아 진짜 어떻게 할까? 한 판만 더 할까? 어떻게 할까요? 님들 님들 어떻게 할까? 한 판만 더 할까? 아니야 그만 할까? 그래 한 판만 더 하자 찐찐 막 진짜 진짜 막판 저 억강이 한 번 더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죽게 되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